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답장러도 답장러지만 그 이전에 완전 쌩양아치 같은 그런 친구 데리고 왔어요. 봅시다. 제목. 세상 지 혼자 사는 거지같은 답장러의 최후. 완전 결혼식 참석 못했다고 손절당했어요. 초등학생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던 제 단자 친구한테 손절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글 써봅니다. 저는 지난 5월에 결혼을 했고요. 저희 남편 일 때문에 신혼집을 동탄 쪽으로 구해서 지금은 그 친구와 거리가 많이 멀어졌어요. 결혼식은 고향인 부산에서 했고요. 친구도 참석을 했죠. 축의금도 많이 했고 제 부캐도 받아주고 또 옆에서 사진도 많이 찍어주는 등등등 이것저것 참 많이 챙겨줬는데 그래요. 이랬던 점은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도 그래요. 여하튼 이 친구도 얼마 전에 부산에서 결혼을 했는데요. 제가 이날 급한 사정이 생겨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어요. 친구야 미안하다.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. 이랬더니 친구도 그래 어쩔 수 없지. 괜찮아.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저도 친구한테 카카오페이로 축의금 제가 받은 액수 그대로 채워 보내주면서 꽁꽁아 나 조만간 부산에 내려갈게. 우리 그때 꼭 만나자. 이러면서 나름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 싶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차단했네요. 차단. 정말 뜬금없이 손절당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말도 없이 진짜 어리둥절한 상황인데 아니 여러분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?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댓글 1번. 그래 우선 그 급한 사정이 뭐 있는지 그걸 한번 써보세요. 그게요 제가 디자인 쪽 프리랜서인데 하필 그날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혀서 못 갔어요. 2번. 아니 내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 많이 내고 부캐도 받아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준 친구 결혼식에 못 갈 만큼 그 급한 사정이 뭐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볼래요? 밝혀보라고. 그리고 훈훈하게 마무리하려면 받은 액수 채워주고 아니 채우게 뭘 채워? 여기에 힘을 줄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줬어도 너는 미안해야 되는 겁니다. 아니 그게요 그날 클라이언트 미팅 날짜가 잡혀서요. 연기를 하기도 힘들어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. 아니 차비도 굳었는데 한 5만원 더 하지 그랬냐? 딱 받은 그만큼 액수 채워 보내는 것도 참 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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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지다. 아니 그냥 받은 금액 그대로 돌려줘도 어차피 저는 식권을 안 받으니까 더 많이 챙겨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나는 밥 안 먹잖아요. 얘는 밥을 먹었다고요. 그래 그럼 그렇지. 네가 이따구로 생각하니까 손절을 당한 거요. 정신 좀 차려 이 옆연녀야. 일정이야 연기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 그게 안 된다. 그럼 반대로 앞당기면 되는 거야. 아니 미친 누구는 클라이언트 끼고 일 안 해봤냐? 정말 친한 친구고 그 친구 결혼식이다.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면 조열되는 거 아니냐고. 어지간하면 다 바꿔줘. 그리고 뭐? 너는 밥을 안 참아왔으니까 더 준 거라고? 그러면 네 결혼식 온다고 발품 팔아준 거, 부캐 받아준 거, 사진 찍어준 거 어? 그 외에 많이 챙겨줬다면서 이건 뭘로 설명할 거요? 어? 4번? 미팅이라고? 아니 그거 그냥 연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그거 정도는 이야기하면 다 봐줘요. 핑계가 너무 조악하다. 그지같아. 차라리 멀고 귀찮아서 안 갔어요. 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. 아니요. 그런 거 아니고요. 일정 연기하다가 혹시나 일감 뺏길까 봐 그랬던 거라고요.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은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우선인 거잖아요. 그래.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서 부캐도 받아준 친구를 네가 먼저 버린 거면 손절당해도 할 말 없구만. 왜 이렇게 징징거리는 거요? 아줌마. 여기다 하소연하지 말고 네 인생의 동반자인 그 돈한테 하세요. 걔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. 근데 그 친구 팽하고 돈도 많이 벌지 못했나봐. 돈 많이 벌었으면 즐거웠을 거 아니요. 뭐 손절을 당하든 말든 안 그래? 깔깔깔깔. 이런 미친 이딴 걸 핑계라고. 야 너는 주말에 클라이언트 만나고 그러냐? 여튼 씨부렁거리는 꼬라지 보니까 손절 당할 만하네. 축하한다. 5번. 헐 이슨이 대댓글를 보니까 진짜 기가 차는구나. 기가 차. 같은 액수라고 자기는 식권을 안 받았으니까 오히려 친구가 이득을 본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지금. 와 아니 어쩔 사람 심부가 이따위로 썩었냐 그래? 친구가 네 결혼식 참석하려고 쓴 교통비나 시간 이런 거는 뭐 저절로 되는 거고 당연한 걸로 보이는 거야 뭐야. 세상을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손절을 당하는 거야. 그래 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우정도 등졌네. 어 축하한다. 아니 그럼 제가 뭐 얼마를 더 얹어줬어야 되는 건데요. 몰라 이씨 묻지마. 말해줘도 너는 그냥 머릿속에 대갈뿌게 어 물음표만 가득할 거라고. 자포자기 하는 듯한 이 댓글이 너무 웃겨요. 끌깔깔깔. 6번. 아니 잠깐만. 그 친구 결혼 날짜 미리 알았을 거 아니야. 미팅 일정 조율할 생각은 왜 안 하지? 어? 그러다가 너 결혼했다며. 결혼해봤으면 그거 더 잘할 거 아니야. 그까짓 추기금보다 시간 내서 직접 참석해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훨씬 더 고맙다는 거. 거기다 부캐까지 받아줬다며. 그런데 돈은 똑같이 돌려주고 나는 그래도 식권 안 받았으니까 내가 더 많이 챙겨준 거야. 이 지랄. 네. 결혼 유경험자로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위들이 많이 찾아갈 텐데 뭐 나 하나 안 간다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.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또 사정도 있으니까요. 2번. 아니 그러면 그 친구는 뭔데? 정신이 가득 돌아가지고 네 결혼식에 간 거래니? 시간이 남아 돌아서 꾸미고 참석해서 부캐도 받아주고 사진까지 찍어줬겠냐고. 와 진짜 성격이 그지 같네. 너 하나쯤 자리에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 이거는 온전히 네 생각일 뿐이야. 또 나는 식권 안 받았으니까 추기금 똑같이 돌려줘도 친구보다 내가 더 많이 한 거야. 이딴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참 할 말이 없다. 할 말이 없어. 3번.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네. 그 친구 결혼식 날짜 최소 몇 달 전에 미리 알았을 거 아니냐고. 맞잖아. 그런데 갑자기 잡힌 주말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에 거길 못 갔다. 이야 이딴 게 변명이라니 진짜. 게다가 식권 안 받았다고 퉁친 거 진짜 어이없네. 그 친구가 네 결혼식 갔을 때 교통비는 공짜였답니까? 차 대절해줬어? 7번. 분명 이게 전부가 아닐 거예요. 이거 말고도 뭔가 거지 같은 게 오지게 많겠다 이거지 내 말은. 있으니 생각하는 꼬라지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. 아니 100%지 뭐. 8번. 야씨 겨우 이딴 것도 친구라고 부캐를 받아줬으니 그 친구 마음이 어땠을지. 내가 더 마음 아프다. 추가. 지금 다들 제 잘못이라며 욕만 하고 계시는데요. 너무 억울해서 입장을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. 우선 차 대절해줬냐 이런 말이 보이는데. 전날 저는 부산에서 결혼을 했고 고향이죠. 그리고 이 친구도 고향인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어디로 멀리 이동할 게 그런 게 없었어요. 엎어지면 코 닿을 거래야. 그리고 이때 친구가 혼자 온 게 아니고 자기랑 결혼할 사람이라면 남친, 지금의 남편이죠. 그 사람을 데리고 왔고 식권을 한 장이 아니라 두 장 받아갔어요. 참고로 한 장당 5만 원입니다. 그리고 이날 축의금으로 50만 원 내면서 두 장 받아간 건데 저는 식권도 안 받고 50 그대로 돌려줬다고요. 끝으로 제가 여기 이사 온 게 아직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자리를 잡기 전이라 제 커리어가 우선이었던 거예요. 생계가 달린 일이니 어쩔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. 그리고 친구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런 제 사정을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게 다 핑계로만 느껴지고 억지 손절 당한 것 같아 너무 아쉽다 억울하다 이거예요. 뒤에 짧게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야씨 추각을 보니까 완전 답장나네. 근데 더 웃기는 건 추가 변명에도 공감 가는 부분이 아예 하나도 없다는 거지. 생계가 우선이라느니 식권 한 장이 얼마라느니 두 장을 받아가니 일단 그지 같은 소리만 해드는 걸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 결혼식 때 해준 노력은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지 생각만 처하고 자빠졌네. 지 빚 물 온다고. 이러니까 손절 당하는 거야. 2번 와 추각을 진짜 거지가 있네.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5만 원이 어쩌고 저쩌고 두 장을 받아갔니 어쩌고 저쩌고 정말 절대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부류야. 추각 완전 개노답이네. 내가 앞에 본문만 봤을 땐 그래 정말 급한 사정이 있는 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싶었는데 추각을 와 제정신이세요? 아니 뭐 이런 그지 같은 무개념이 다 있대 정말. 와 놀랍다. 5번 하 이건 나라도 손절이지. 아니 그럴 거면 축의금을 좀 더 많이 하든가. 아이고 이게 뭔 꼬라지요. 아니 결과적으로 그 친구보다 제가 10만 원 더 많이 한 거잖아요. 그럼 뭐 제가 뭐 100만 원 정도는 보냈어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? 까리까리까리. 역시 그럼 그렇지. 완전 그지 같은 딱 정리였어. 딱 걸렸어. 6번 흠 50만 원을 보낼까 아니면 그냥 10만 원 빼고 40만 원을 보낼까 끝까지 이런 고민을 했을 너는 정말 개 양아치다. 참 보통 돈을 그대로 돌려보내주는 거는 별로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닌 또 뭐 그냥 하객으로 온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한테 미안하다. 내가 못 간다. 사정 이야기하고 돈 보내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다지만 이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. 자기 말로는 단짝 친구라고 했어요. 어릴 때부터 친했던 거기다가 그냥 하객도 아니고 돈도 50만 원 물론 돈은 똑같이 보내줬지만 어쨌든 그 많은 돈에다가 부캐도 받아주고 또 사진도 찍어주고 또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혹시 막 그 뭡니까 가방순인가 그런 거 해준 거 아니야 혹은 그 사진 찍으러 갔을 때 그 웨딩 촬영할 때 같이 가지고 그런 거 말이죠. 만약 그런 거라면 진짜 이건 양심 없는 거죠. 어질어질하다. 어질어질해. 참 어질없다. 대단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